웹스퀘어 퀵하이드입니다. 어코디언의 GetOpenPanelInfo 함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이 함수를 사용하면 현재 열린 패널 중 첫 번째 패널 혹은 지정한 인덱스에 해당하는 패널의 속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사용 예입니다. 현재 열린 패널 중 첫 번째 패널의 속성은 별도의 파라미터 없이 실행하면 확인할 수 있고, 파라미터로 인덱스를 지정하면 해당 패널의 속성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. 사용 예입니다. 어코디언입니다. 언컬랩스 올 속성 값이 True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패널들이 열린 채로 로딩됩니다. 어코디언 위에 트리거 버튼에는 온클릭 이벤트가 걸려있고, 이 트리거 버튼을 클릭하면 현재 열려있는 패널의 속성 정보가 얼렷으로 표시됩니다. 파라미터 없이 실행하는 예입니다. 트리거 버튼을 클릭하면 열린 패널 중 첫 번째 패널의 속성을 반환합니다. 파라미터로 인덱스 1을 지정해 보겠습니다. 저장합니다. 화면을 다시 로딩합니다. 트리거 버튼을 클릭하면 열려있는 패널 중 인덱스가 2인 패널, 즉, 세 번째 패널의 속성이 반환됩니다. 웹스퀘어 퀵가이드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